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레곤의 우드번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클로즈가 9시인데 여기 오는 길에 차도 많이 막히고 저녁 먹고 체크인하고 그러고 왔더니 8시에 도착을 해서 다시 아침에 오픈 시간 맞춰서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쇼핑을 하려고 밖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추워서 차 안에서 잠깐 찍고 쇼핑하고 나서 오레곤의 좋은 명소들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자막은 안이 너무 좋고 치즈 팩토리에 왔으니까 팩토리 치즈를 시켰는데 팩토리 치즈 팩토리에 왔습니다. 팩토리 치즈 팩토리에 왔습니다. 팩토리 치즈 팩토리에 왔습니다. 팩토리 치즈 팩토리에 왔습니다. 팩토리에 왔습니다. 팩토리에 왔습니다. 팩토리에 왔습니다. 팩토리에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캐논비치 오레곤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여기가 지금 밀물대에 맞춰서 와서, 아니 맞춰서 왔다기보다는 밀물대에 와보니까 밀물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기 큰 바위까지는 걸어가지 못하게, 썰물때는 저기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캐논비치 오레곤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이곳은 캐논비치 오레곤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이곳은 캐논까지 다 포기하여, 그리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